꿈은 구독자 5만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저는 오늘 촬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할 거는 넷마블 모바일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짠 오늘은 스튜디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스튜디오 앞에는 약간 마당? 마당 같은 데가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바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튜디오 1층 그리고 제가 촬영할 곳은 스튜디오 2층이에요 스튜디오 2층이 2층에 성공했습니다 깐고 소ə Eląp 제가 오늘 촬영할 여론입니다 스튜디오 3층 시대용 스튜디오 2층 바드 마시지 스튜디오 2층 스튜디오 3층 스튜디오 7층 제가 오늘 찍을 거는 바로 이 영상입니다. 게임을 할 때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저희 같은 이게 너무 얇은 거였어. 이거 바닥은 나와야 되는 거죠? 바닥은 안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전혀 더 Stewart입니다. 네. 이어서 안맞은거에요. 네. 나 옆에 아래를 안하고, 나는 apart이 안하고 있어. 아, 내가 아래로 흘리기 시작해.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돼서 너무 커요.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손을 사용해서 네, 그 정도만 뺏고 맛있을 것 같아요 한 발 단어 뒤로 가야지. 네. 계속 잘래요. 엄청 만족해서. 청소해. 귀엽다. 한번 해. 네네. 이제는 바람이 나이클러시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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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촬영이 끝났습니다. 오늘 엄청 촬영 일찍 끝났어요. 1시간 반? 거의 제가 촬영한 거는 한 20분 밖에 안 되고 원래는 4시간 정도 촬영이었는데 생각보다 촬영이 너무 일찍 끝나서 1시간 반 만에 촬영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너무 일찍 끝나서 뭐 영상이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엄청 짧을 것 같네요. 오늘 저의 하루 일과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가 3시간밖에 못 자갖고 어제 이제 오늘 올라갈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를 걸어놓느라 좀 늦게 잤어요, 아침에. 그래갖고 집에 가서 아마 바로 씻고 밥을 먹고 잠을 잘 것 같아요.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이야! 저는 지금 동네에 이제 도착을 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친구를 불렀어요. 동네 친구. 아, 나 못 먹지, 근데? 친구가 약간 결정장애가 있어서 메뉴가 20개가 넘어가면 내가 못 골라, 그때는 어떻게 해? 나도 그래. 갈릭 돈까스. 자, 국수나무 신메뉴라고 합니다. 여기 이게 무슨 소고기에다가 낙지인가? 어지만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낙지야? 국수나무 신메뉴. 국수나무 신메뉴라고 해서 시켜봤습니다. 떡볶이도 시켰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지? 응. 배고파서 그런가? 너 점심 먹었어? 나 점심 늦어. 삼각빈 봐. 직장인도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내가 대출을 받아갖고 못 먹겠더라고. 먹어볼까요? 너 뭐 샀다는 거 같은데? 응. 당성 천재다. 응. 맛있어. 맛있어. 근데 너가. 맛있어. 그걸 왜 샀는데?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국수나무가 맛있어요. 응. 자, 저는 이제 밥을 다 먹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먹는 건 행복해. 아, 오늘 보람차다. 배불러. 응, 배불러서 아주 보람차. 배불러서 화나. 저기 맛없어. 맛없어? 아니, 맛있어. 어, 나는 괜찮았어. 나는 그 떡볶이 와. 나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근데 배불러가지고 이제는 별로 음식 생각이 안 나. 아, 오케이. 그만큼 맛있게 먹었다는 걸 돌려서 이제 표현한 거지. 아, 그쵸? 저게 시적 표현이었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빵이야. 쉿.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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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